안녕하세요 코딩 테스트 스타디 영상 오늘은 펠린드롬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펠린드롬 또는 회문이라고 하고요 우선 펠린드롬이란 앞으로 읽던 뒤로 읽던 즉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을 때 같은 그런 문자열 뭐 그런 단어를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면 level, i, hana 같은 문자열들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 주어진 문자열이 펠린드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인풋을 이렇게 보면 level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나 같죠 그럴 경우에는 true David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을 때는 b, i, v, a, d 그래서 펠린드롬이 형성이 안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false return 그리고 이제 i 같은 경우는 true 뭐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추가 문자열을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인풋 값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a, b, b, a 라는 문자열을 입력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추가적인 문자열 여기서 이제 reversed 라고 부르겠습니다 reversed 같은 경우는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시키죠 그리고 인풋 문자열 a, b, b, a 에 이제 full loop을 돌려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인덱스 시작을 문자열의 맨 오른쪽부터 하는 거죠 이쪽부터 그래서 오른쪽 글자에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방금 문을 돌리죠 그래서 이제 인덱스마다 각각의 해당되는 글자를 아까 생성한 빈 문자열에 이제 덧붙이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빈 문자열에다가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글자를 가져오게 되면 a,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a, b, 그 다음 단계에는 이제 a, b, b 이제 최종적으로 인덱스가 첫 번째 포지션에 오게 되면 a, b, b, a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복문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새로 생성한 reversed라는 이제 문자열과 우리가 처음 입력받은 input의 값이 갔냐를 확인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reversed라는 이제 빈 문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입력받은 이제 문자열 길이만큼 우리가 반복문을 돌려줍니다 이제 포인트의 시작은 보는 것처럼 이제 맨 오른쪽 끝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이제 반복문을 돌리게 되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빈 문자열의 input 글자를 하나씩 덧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reversed라는 문자열과 우리가 입력받은 인풋의 값이 갔냐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콘솔창에 출력을 몇 개 해보면서 이제 테스팅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자열은 뭐 abba 두 번째는 david 그리고 뭐 하나 더 해보자면 여기는 뭐 i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봤을 때 abba 같은 경우는 이제 true가 리턴이 돼야 되고 이제 david 같은 경우는 false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테스팅에 이제 i 같은 경우는 true 이렇게 우리가 리턴을 받아야 테스트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네 예상대로 abba는 true 그리고 david 같은 경우는 false i는 true 이렇게 로직을 증명을 할 수 있었고 이제 모든 테스팅이 다 패스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언급한 투 포인터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작 그리고 끝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다른 포인터를 활용을 해서 문자열의 시작과 끝을 비교해 나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문자열의 길이의 절반만큼 이제 비교를 통해서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와 같은 단어로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a, b, b, a 라는 이제 단어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인덱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예를 들면 문자열의 길이는 4 그리고 이 값에 우리 나누기 2를 해줍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다른 포인터로 이런 식으로 절반만큼만 반복문을 돌려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덱스 0에서 1까지 두 번째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인덱스 3에서 2까지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 실행은 0, 1 그 이후에 종료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도중에 글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기서 false return을 해주고 이제 palindrome 판별을 종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b가 아닌 여기에 이제 다른 글자가 있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true 이제 여기에서 false가 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로직을 바탕으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길이를 표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길이의 절반 값을 구하죠 보는 것처럼 이제 문자열 길이 절반까지만 방법문을 돌리고 그리고 조건문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자 여기 조건문을 보면은 이제 시작 포인터, 끝 포인터 이제 다른 두 지점에 있는 글자들을 비교를 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이제 false return을 하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return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팅을 이제 몇 개 더 해보자면 이런 식이 되겠죠 저장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ABBA는 이제 true David 같은 경우는 false I 같은 경우는 true 이렇게 모두 테스팅이 통과가 된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방법 역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의 문제풀이고요 편의상 인풋에서는 이제 다른 추가적인 제한 요소를 넣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특수문자 뭐 뭐 white space 같은 뭐 그런 케이스죠 근데 그런 부분은 뭐 처음에 인풋을 받을 때 이제 regx나 아니면 다른 헬퍼 펑션 같은 걸로 미리 이제 프로세싱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 문제는 이제 인터뷰 때 굉장히 많이 봐왔던 문제고 이제 몸풀기 문제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 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해피 코딩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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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